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찬 씨의 출연작 비의도적 연예담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도 느꼈는데 오빠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유 아닙니다. 원래 잘생겼죠. 잘생긴 거를 세상에 이제 알면 어떡해요. 원래 알았는데 포스터를 제가 아까 확대했어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대본을 봤잖아요. 그렇죠. 확대해야죠. 확대. 이렇게 클로즈업을 잘 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풋풋한 이런 느낌의 포스터인데요. 약간 봄 느낌 약간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원작 만화 커버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때는 뭐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정말 그 원작의 느낌대로 형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자세도 취해보고 하면서 찍었거든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세요. 비의도적 연예담.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리 봤잖아요. 아 보셨어요? 오 예. 처음에 막 홀려서 봤잖아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4908님이 공찬오빠 비의도적 연예담 개인 포스터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 포스터. 따로 촬영하셨나요? 올라올진 모르겠는데 촬영한 게 많아서 개인 것도 찍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올라온다고 봐야 되죠. 혹시 안 올라오면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개인 카톡으로 제가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러브게임의 인걸그램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기라도 올려야죠. 그렇죠. 우리 반아들 보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